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의지의 히어로라는 게임이고요. 이번에 별모어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재생 목록 아이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하는 재생 목록에 추가가 될 게임입니다. 저번주에 없었죠. 탭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 게임 켜자마자 이 화면입니다. 별점 4점 5점 게임이고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가실 수 있어요. 저도 추천 게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 모바일 게임을 하도 많이 돌려서 할 게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라고 보다. 저번주에 올렸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오크입니다. 밀어버리세요. 별점도 높고 부드럽게 움직이네. 한 방이면 되네요. 두 번은 안 때려진다. 스토리도 있어.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깔았는데. 이거 무료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하기엔 굉장히 부담이 없겠죠? 혹은 친구들 하기에도 부담 없을 것 같고요. 클릭만 하면 되는 거네? 편하네. 가까이 가면 먹어지고 검은 어떻게 쓰는 거야? 큰일 뻔했네. 통과하자 그냥. 폭탄.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뭔데? 쓰는 법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갖다 부치면 되나? 이리 전화 봐. 이게 님들. 이게 약간 어렵네. 나랑 안 맞네 살짝. 밟거나 밟으면 밟아야 되는 거야? 부딪히면 되는 거 아니야? 부딪혀. 그렇지. 이렇게? 어려운데? 어 깜짝이야. 그렇지. 이거 그냥 통과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굳이 부딪힐 필요가 있나요? 얘네랑? 오! 거물을 이제 부딪히면 되나? 이번에 깹니다. 괜히 부딪히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아예 안 먹었다. 아이고. 맞고는 안 되나요? 녹슨 상자. 돈 같은 거. 떨어주시고요. 오케이. 오! 이거 점프 된다. 얘네를 믿는 거 자체가 나한테 이득이 되네. 근데 얘네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동. 후척용 단검. 와. 왜 이것도 다 하면 다치는 거야? 되게 좋은데 이거? 이동만 하면 맞추는데? 오! 되게 좋은데? 오! 이거 폭탄인가봐. 이거 꽤 어렵다. 이걸로 할래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데? 아예 잠깐만. 투척용 공개. 아! 아! 아 생각보다 되게 멀리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해서. 헬멧이 해제가 된다. 아. 우리가 고르는 거야? 아! 이 시간 뒤에 고르라고? 첫 번째 거라서 좀 짧게 됐나 보다. 이제 아이템 모아서 하는 건데. 나는 무조건 첫 번째 스테이지별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진행하는 거네요. 약간. 되게 잘 만들었다. 오케이. 그리고 상자를 여는 데는 골드가 필요하고 골드는 여기서 이제 얻어진다. 어이구야. 검. 난 도끼가 좋아. 오! 이제 방패도 그냥 뚫어버리네? 위도 갈 수 있나봐. 이런 식으로. 와... 대박. 이것 좀 아닌데. 아. 아 여기 53. 아 이렇게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받으신 보상. 달팽이야 달팽이. 무기도 있는데? 다듬. 뭐 어쩌라는 거야. 달팽이로 사용. 좋아 가자고요. 달팽이 치고 빠르죠? 헤머. 아 이렇게 무기가 지정이 돼 있구나. 아 단. 뭐 투창 같은 게 있네. 얘는 그리고 미사일 같은 거랑. 어어! 그냥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폭탄. 뭐해 이거? 오! 야 약간 마리오 같기도 하다. 아 대충 느낌 알 것 같은데 나? 어우 화면이 약간 짜. 어우 야 이거. 빠지는 거였군요. 무려. 어우 야 이거. 많이 어려운데? 많이 어려운데? 많이 어려운데? 많이 어려운데 이거? 많이 어려운데 이거? 아 공주. 아 이거 밖에서 가자. 저희 훨씬 어렵네. 랜스구나. 이거 투창이 아니라. 오 야 됐다 기로. 안 죽어 얘는 또. 아 체력 있네. 어어! 으음! 왕위 보상. 백원. 아 왕관. 일단 하나. 아 이런 식으로 2천 개나 주네. 태파여 계속 진행. 닫고. 오 로켓. 아 로켓 이런 식이야? 로켓이야 이게? 야. 어우 야 얘. 오 야 이거 좋은데. 오늘 림들 극암 걸릴 것 같은데. 운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에 깰게요. 어 이제 아이템 구경 그만하고. 깰 때가 됐네요. 가끔 이런 게임도 좋구만. 랜스야? 도끼가 더 좋은데. 일단 찌르는 템포를 이해할 것 같아. 띄어봐. 오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로켓. 로켓. 아 여기서는 창이도 날 것 같은데. 로켓. 지금 로켓. 로켓 두 개 됐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로켓. 로켓. 아ależ. 야. 호탑 말고. 아 저 가지마. 가지마. 예쓰. 뭐야 이거 찬인하게 이렇게 해놨어 저거 아니야?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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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야 어 홍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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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깨지 않습니까 깬다 그러면 2라운드니? 마리오처럼 또 납치당할 것 같죠? 삐리 얜 또 뭐야 어 이거 템포가 이거냐? 아 공주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네? 아 공주가 도와준다고? 와 야 공주네? 아 공주님 가라 공주분 그치? 오 좋은데 쓸만한데 오 되게 잘 싸우는데 괜히 구해준 거 아니냐? 아 나 사람이 쫑가가지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죠 공주가? 아 해머 싫어요 창이 좋아요 해치워 해치워 어 야 한 번에 깹니다 한 번에 깹니다 볼 거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냥 깨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갑니다 깨려고만 한다면 공주야 거슬린다 봐서 네가 잡던가 해라 어어 예아 공주야 그래 가라 공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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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여기가 때리는 게 한도가 있네 큰거는 못죽이네 이런데서 집중하게 하지마 피곤한 사람이야 렛츠 두개 오 잠깐만잠깐만 이거 이상한거였어 포탄 두개 편협하냐? 골고루 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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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무서웠어 나도 왕관 쓸거야 어차피 또 할 생각 없기 때문에 자아가져 다시 막함은 탑을 싸우세요 어... 됐구요 해제하라고? 해제하자 해제 과금이 거의 필요가 없나봐 광고유주인가 봐 게임이 인기 있을만한데 어떻게 잘 만들었어? 부드러워 움직이는 것도 안 먹은 거는 일단 그렇네요 어! 야야 어디 가냐 왕의 보상 받기? 아 죽을 때마다 그냥 주는 거야? 너무 퍼준다 그러면은 퇴파 여 진행 가자 달뺭이 나 달뺭이라서 왠지 좀 지겨운데 아 잠깐 그건 좀 아니신 듯 그치 야 공주 잘 싸운다 야 공주야 어 야 이거 좀 아닌데 어어어 아아 공주야 먼저 가있으란 말이야 아 아 아 잘했어 어어 아 아 공주야 먼저 가라 그치 뭐 이런거 무기 든 놈이 가는거야 랜스 랜스 포탑말고 랜스가 좋아요 나는 얘는 정체가 뭘까요 근데 뭐가 다른건가요 알죠 야 니가 이렇게 되버리면 내가 어 그치 아 아 아 아 계산이 너무 허접했어 자 가자 76이야 이제 코앞이야 비둘기 구해야지 아 이거 많이 어려운데 게임 어어 로켓 나왔다 아 어 어 어 로켓 좋아요 어 로켓 좋아요 아 그 녀석이잖아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폭탄 폭탄으로 해보자 폭탄으로 해보자 폭탄으로 해보자 어어 아 아 창으로 해야되는구나 아 근접으로 계속 밀면서 때려야되네 아 몰랐지 나는 왕관 왕관도 막 주는구나 난 처음이라 준줄 알았는데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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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로켓이 제일 좋은거 같애 재밌어 보는게 보는 맛 있어 아 로켓이요 근데 근접에선 창이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뭔소리야 컴퓨터 알람 아니지 아 뭐야 뭐야 왜 폭탄으로 바뀌었어 로켓 아 가자 잠깐만 잠깐만 이런데서 이런데서 부활시켜주면 어떡하지 안전에서 부활시켜주면 어떡하지 아 여기 폭탄 때문에 거슬려 먹어 오케이 창 아 하지만 하나가 더 한 번밖에 안되는군요 공주가 있는데 더 못하고 있어 안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더 강해야되는 법 공주야 이건 잡고 가야지 폭탄 맨 아 터지는거 너무 못들리는데 저기서 무슨 보상을 줄거 같긴 한데 저 문에서 다기 먹고싶지 않아 얘네가 그럼 오크인가 봐 종족이 난 달팽이고 가지고 한 방에 안 터져 폭탄인데 아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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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 좀 그만 줘 아 아이씨 테스트 드라이브? 어 나 기사로 할래 장착 안해 테스트 드라이브 할거야 볼까? 얘는 완전히 기사다 진짜 장비가 아아 보기도 전에 갈뻔했죠 그치 범이네 다음 무기 헤머 아 뭐야 잠깐만 추측토끼잖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딱히 뭐 더 좋은게 있고 그러지 않나봐요 무기가 약간 그런게 아아 뭐야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아 추가되는거 같구요 이런식으로 어 그래 맘에 들어서 사고 괜찮네 잘 만들었네 근데 나 또 얘를 했는데 이제 얘는 됐어 아까 얘 달팽이만 못한거 같애 빠꼬해 아 빠꼬 뭐야 뭐였죠? 헬름즈였죠? 헬름즈가서 나 기본으로 할래 아 기본으로 하라고 기본이 제일 멋있는 법이지 얘는 기본도 디자인이 예뻐요 고통이 어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어 깜짝이야 투척하자 어 아 아까 창이랑 로켓이 너무 좋아 잠깐 잠깐 아 저것도 밀어지는군요 밀어보자 아 안 밀어져 잘 보고 계산하는 게 있어야 돼 익숙해져야지 좀 쉬운 거 같아 나 왜 뒤에 있는 상자를 안 먹지? 빠꾸 좀 해줘 왜 두 개 다 들고 다니냐? 이거 들어 어 그래 버그인가 보다 저거는 대치워 아 아 아 아 왜 그래 진짜 84인데 아 아 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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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자덕을 보는구만 됐죠? 한 번 더! 그치? 아, 아이씨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변명 같지만 애플레이에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야, 멀리 날라갔다 홈런이었다 좋아, 좋아, 좋아 무탄 붙고 오, 이렇게 쓰는 거군요 잠깐만요 이놈의 딜레이는 진짜 있습니다 하도 지니까 나가라 그런다, 게임이 오, 도착! 야, 얘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거 솔직히, 이러면? 어, 얘 다 투척이면 앵간에서는 천천히 하면은 안 붙... 투척 어휴, 이거 어떻게 못 맞췄냐? 물레방에서 너무 힘들어 투척 투척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치 물레방에서 너무 힘들어 어휴, 폭탄 그만 주세요 아, 저기서, 저기 봐봐 뛰어서 물레방해요 그치, 통과했다 어휴, 하지만 버텼다 아휴, 좋아 아휴, 투척 좀 달라니까 얘는 검으로 한번 해보자 오, 깜짝이야 나되면 안 되겠어 해쳐야죠, 그치? 그치? 아, 그거냐, 설마? 아, 그거다 이거 검으로 해야 되잖아 3강의 검 개쓰 예쓰 다시 투척으로 검 사강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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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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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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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아 아, 이거 200까지 해야 돼? 아, 여전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내 실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들 댓글에 점수 같은 거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잘만두게임이니까 한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